안녕하세요 세뱀 인사해 인사해 여기 어디 갈거에요? 아이고 재미있어요 아이고 재미있어요 지배야 와, 너무 준비하다, 너무 준비하다. 진짜 이렇게 풀지 못가져버렸어 무조건 인식을 올라왔는데 그런 거 있는데 멤버들이 다 함께 풀어버렸어 진짜 웃음을 내놨어 진짜 웃음을 내놨어 진짜 웃음을 내놨어 아 저것도 홍보 이게 옆에 옆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옆에 있네 뭐래 아 그래도 이게 동생작품이 안 될 것 같아 음 앞에서 apartheid 아 이상한 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손 닦아주세요 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기농이래잖아 그냥 더 있어 4개 이건가? 응 이거봐 그니까 녹았네 소금 먹을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330만원인거야? 이건 290만원 와 멋있다 이건 그래도 60만원이야 엥? 얘는 왜이래 가격이? 응 컨닥스인데? T3? 70만원 어 이거 나 옛날에 썼던건데 이거 진짜 귀엽게 나와 니콘 기다려 나이 잘했어요 나는 머리를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할까봐 그래? 나는 머리를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할까봐 나는 반색토리로 볼까? 나는 반색토리로 볼까? 내게 잘 못하겠니? 넌 혼합하러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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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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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